무슨 뭐 식사 자리였나 보더라고 야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지 못한다고 내가 나는 이제 취하면 끝까지 얘기를 하니까 근데 불러준다고 이제 테이블 밑에서 하는지 너 없이 살다 보면 잊을 거라 난 믿었는데 쉽게 끝낼 수 없는 커피처럼 눈을 뜨면 또 생각나 어쩌면 이대로 내게 중독된 사람처럼 단 하루라도 널 볼 수 없는 날 사랑할 수 없어 널 사랑했어 후회는 없어 이제와 넌 아니라고 말해도 어떻게 내가 널 잊을런지 그 맘 하나로 눈물이 내 사랑해 네가 없다면 넌 죽었다면 다른 기대 없이 그리움에 너를 원망하느니 해 봐 편집이 언제 된 건데 어디 갔어 아유 어디 저기 한남동에서 술 먹고 있다가 그랬어? 이 시간에? 어 내가 그대를 사랑합니다 빨리 지금 재욱이 형이야 지금 미... 내가 그대를 사랑합니다 내가 그대를 사랑합니다 내가 그대를 사랑합니다 너무 잠깐만 유나 그리고 영상 아직 왜 이리 또 얕인거니 가끔 아프기도 하는지 내게 익숙한 짧은 감기처럼 너를 잊을 순 없겠지 어쩌면 이대로 내게 중독된 사는처럼 단 하루 나도 널 볼 수 없는 난 살아낼 수 없어 널 사랑했어 후회는 없어 이제와 넌 아니라고 말해도 어떻게 내가 널 잊을 넌 지금 맘 하나로 눈물이 됐어 난 괜히 네가 없다며 넌 죽었다며 미국 가 있으면 안 받지 않아? 제주씨가 받은 거 아이가? 제주씨는 미국에 있지 결혼식은 언제인데? 이미 했지 애도 있는데 안 받는 애 보나 보다? 자 이제 종국이 애 아빠 소문난다 봐봐 어? 하하하